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에 둘이서 이렇게 팬사이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진진이 짧은 처음 들어볼까요? 떨리고 설레고 긴장되고 이제 팬사이드를 시작해볼까요? 함께하는 우리 I will be there 새해 매일 새롭게 기분 좋은 설레임 내 눈에 보여줄래 I will be there 이제 팬사이드를 시작할 건데요 저는 시작했습니다 3박 4번 64번 5번 51번 50번 94번 님 여러분 한 번 주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나의 면 희진 팬사이리아입니다 안녕 안녕 정기 조심 마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 너무 즐겁고 반가웠어요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우리 I will be there 고맙습니다